오! 그래도 이렇게 넓이 넓은 바다 전경을 풀 수 있잖아요 와! 저기까지 보인다는 게 장난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? 아니 저 해안대 파도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어! 여기서 한 번만 더 주문을 당겨주세요 가자 저희 여행이 끝난 줄 알았는데요 안 끝났네요 그게 그죠? 저쪽 뒤로 해서 다시 나왔던 대로 들어갑시다 아! 여기 오케 휴게소고 사랑의 열쇠부리 아 이거 해놨네 네 여기는 오! 카페 드롭탑인데요 드롭탑 인기 많겠어요 오! 오! 어디있어요? 저희 네 네 수제전 3명 9개일경 5개일경 6개일경 11개일경 9개일경 2개일경 이거 다 가봐야되네 나중에 한번 찍었어요 나중에 한번 갑시다 12경 긴 중에 정말 이쁜 긴들 너무 이쁘네요 여기 휴게 중에서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그룹 컵으로 컵이 먼저 만들어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부에서 계속 됩니다